자 오늘은 바로 일부 현대화된 세상, 보금주에 미친 현대세속주의 본질, 바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 보면 현대화 가정의 모델인 웨넘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웰즈가 지금 초반부에 웨넘시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의 역사적 변천과정,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이 어떤 한 시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 즉 어떤 한 시점에 딱 정착된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 영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교회, 신학, 신앙 이런 것들도 역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장에는 사실 1장은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면 거의 그냥 파악이 되는데 의외로 1장이 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또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단어로 하면 매세추세추 웨넘시의 중심가를 보면 금세기와 또 이전 세기에 매우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어떤 정치적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가치관, 세계관, 또 법률, 제도, 풍습, 관습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총체적으로 웨넘시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웨넘시의 어떤 옛 모습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의 그저 과거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남아있을 뿐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17세기, 18세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진 것,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웰즈는 바로 이러한 하나의 어떤 도시 변화 도시가 과거 100년, 200년 전에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일장을 통해서 서론격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뒤에 만약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지금 우리의 이런 주변에 있던 문화와 관습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겠는가 교회는 그럼 과연 변화될 것인가 변화가 안 될 것인가 그러나 교회도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즉 복음에 있어서 변화되면 안 되죠. 그게 사실은 원칙인데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는 한번 스스로 좀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으로도 100년 전이나 200년 지금 웰지가 말한 일장에서도 지금 그것이 나오지만 지금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의 교회와 지금 교회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틀려요. 교리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약화되었고 또 성도들의 개념 우리가 이제 47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면 47페이지 그 책트 2의 청교도 마을이었던 외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기 간략하게 하나 있어요. 자, 하반절 중반에 보면 대화의 주제는 신앙의 내용이었으며 성경은 중심적인 문학책이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 게일 해밀턴이 어린 시절에 됐으면서 회고한 거예요. 외놈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뉴 잉글랜드 농부에게 교회는 중심적이었으며 그곳의 정통 회중교회는 청교도 시절에 가졌던 권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화의 주제는 신앙의 신조, 교리였으며 성경은 중심적인 문학책이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게일 해밀턴이 그 시대에 회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땠냐. 교회 중심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죠. 초기에 교회가, 도시가 세워질 때 중앙에 항상 교회가 세워졌죠. 가장 넓고 좋은 광장에.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에요. 마을에서 회의를 하다, 어떤 공적인 모임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모이냐. 교회에서 모이던 거예요. 그리고 정통 회중교회는 청교도 시제를 가졌던 권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초기에 가졌던 어떤 성경적 이상, 어떤 성경적, 즉 그리스도인의 덕목, 어떤 성경적으로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우리 신자의 도덕적, 윤리적 성품, 관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의 보존되었고 그다음에 대화의 주쟁도 뭐예요? 교리와 성경은 중심적인 문학.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주로 사람들이 읽는 책이 뭐냐.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중심적인 문학책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행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때는 이순신 또 하여튼 다양한 어떤 어느 시기마다 유행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 초에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는 게 뭐였냐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에 익숙했고 그다음에 신앙의 대화의 주제 여기서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오늘날 성도들은 드라마, 영화 오늘날 성도들은 대화의 주제가 신조가 아니잖아요. 교리가 아니잖아요. 기껏 대화의 신앙의 대화라고 봐야 또 아주 이상한 은사주의적인 것 또 기복주의적인 것 신앙의 대화라고 봐야 그거였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결국은 뭡니까 정통교리 예를 들면 청교도들의 교리 어떤 회심, 중세, 성화, 회계 그리스도, 기독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어때요 다양한 것들을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화의 주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당시에 외놈이라고 하는 도시 그 주변에 있던 그 같은 기억에 있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비교할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예를 들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성경이겠는가 아니요. 대화의 주제는 세속적인 것 패션, 문화, 음악, 미술 하여튼 또 그보다 좀 더 퇴폐적인 어떤 더 수준 낮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미 벌써 뭐예요 지나갔다는 시대 이미 과거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사실상 회중주의는 1833년까지도 메사추세츠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종교로 남아있었다. 적어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 메사추세츠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정통 청교대의 깊이 참 신앙이 익숙한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은 어때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의 다른 곳에서 기존의 종교가 맞이하던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나는 몇 년 심지어 기존의 것들이 무너진 후에도 외놈은 과거처럼 청교도 동네로서의 기품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48절에 거기 보면 청교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저암 그리고 미적인 치장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에 다시 개정파로 나온 청교도 예배라고 책을 보면 청교도들의 예배당 사진도 나와있어요. 사진도 나와있어요. 아주 단순해. 아주 뭐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예배 공간으로서의 기능만 있지 내부나 외부나 아무 표시가 없어요. 심지어 십사과도 표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게 그거예요. 그걸 나중에 청교도들의 예배 예배당이나 이런 사진도 한번 보면 이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교회당은 외관과 디자인이 단순했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스테인드 글라스니 십자가를 장식을 해놓거나 아니면 예배당 강단을 홍각것으로 덕지덕지 바르다거나 또 교회 외관을 치장 그런 게 없었대요. 굉장히 단순해요. 청교도는 마을교회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보았으며 동시에 사회를 함께 묶어주는 언약의 묶어진 끈 언약을 통해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합시키는 중추로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지금 청교도 개혁주의하면 교리적인 신학적 관점만 지금 보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봐요. 옛날 미국 영화 고전 영화들 보면 종종 교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마을의 마을의 중심 기능이 교회 그다음에 목회자 해서 마을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목회자 그다음에 교회 교회의 성도들 이런 모습들이 종종 비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을에 본 이장 이장이 마을의 주요 대소사를 관여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동의 동장 반장 통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청교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바로 이게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가 성교사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성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이거는 못한 거예요. 왜? 이미 우리나라는 기존에 어떤 이방 종교 또 기존의 어떤 사회체제 그런 조직 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꾸민다거나 형성한다는 그것은 사실 어려웠던 얘기예요. 그러나 잠깐 평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평양이나 이북 지역에 있는 정주 이런 데는 또 틀렸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거의 마을 전체나 도시 전체가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교사들이 이북 지역의 초기 지역 복음에 들어간 곳은 거의 한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 시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시기는 있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어때요? 해방 이후 특히 6.25 전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냐? 교회와 지역사회와 전혀 유대관계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중요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교회 하면 교회 하면 교회가 단독적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여기겠지만 영국이나 미국 교회라든가 서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랜 동안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미 삶 속에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린 곳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중에 지역사회라는 교회 이런 캐치프레를 내고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교회가 뭔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회 당시일 때 공공도서관도 그 안에 들여놓고 요즘 같은 경우 좀 더 세련되게 카페도 뒤로 놓고 이런 기능을 해요. 기능을 하는데 사실은 피상적이죠. 사실은 피상적이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어때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예배 끝나서 집으로 갔다 해가지고 이제는 한 주간에는 교회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시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매사의 모든 게 뭐예요? 항상 교회와 연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시 뉴 잉글랜드의 사실 일반적인 모습이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청교도 신학을 공부할 때 단순히 교회만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이나 교리라고 하는 게 교회 테두리 신학교 테두리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신조 교리 그 다음에 성경은 그들이 즐겨 가장 즐겨있는 책이었던 게 이게 뭐예요? 벌써 청교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만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신학이 어떻게 돼요? 삶으로 완전히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청교도의 진짜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사실 한 2000년 초반부터 청교도 바람이 막 불고 지금도 그런 바람에 의해서 세워진 또 큰 교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루지 못한 거예요. 단지 어떤 교리죠. 우리가 중생 거듭남 회계 부흥 이런 것들만 막 얘기는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소교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게 어때요? 깊이 파고들었냐 파고들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교회도 그래요. 저도 이제 그걸 오랜 동안 고민해 본 게 뭐냐면 청교도들은 분명히 오랜 역사 동안에 또 기독교의 밑바탕이 있었으니까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한 지역을 말 그대로 전체를 진짜 성경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복음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굉장히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한국 사회는 왜? 밖에만 나가면 뭐 그냥 교회는 많죠. 교회는 많지만 밖에만 나가면 뭐 세속적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 교회하고는 평생 등을 지고 심지어 교회 예배당 한 번도 발도 데려 놓지 못한 사람들도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는 아주 뭐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좀 아주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종교 우리가 2단을 바라보는 이상한 종교로 보는데 그럼 이런 곳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교회가 뭐 카페 차려놓고 조금 더 일반 커피숍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그 교회 기능을 과연 퍼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도서관 안아 만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또 뭐 교회 안에 다양한 어떤 문화 강좌를 딱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교회 와서 더 싼 값에 이런 어떤 문화 강좌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과연 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의 방식과 그 방식은 너무 차이가 커요. 우선 왜냐 첫 번째로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교도들은 교회의 정체성 즉 복음 교리 말씀 신조 이 부분을 어때요? 아주 뚜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은 세상 속에 파고들기 전에 먼저 교회 자신이 먼저 어때요? 온전한 진리의 뿌리가 내렸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지역사회를 파고 즉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섬기자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자 지역사회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럴 때 오늘날 그러면 그런 어떤 목표와 어떤 그런 교획을 세우는 교회들은 과연 정체성을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못 지키고 있잖아요. 교회 자신이 세속주에 희청거려 이미 세상에 다 물들은 상태에서 무슨 교회를 변화 그게 아니죠.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이 세상 지역사회가 교회를 접수해버렸어요. 여러분 종종 어떤 큰 교회에서 여름철에 이런 거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라든가 무슨 어떤 문화행사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지역사람들을 막 와서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의 교회가 삼켜진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나 교육자들은 교회가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구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망상입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자기 교회 교회가 자기의 정책성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건 그 지역사회의 오히려 세속주의였대요. 먹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세계 전반부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사회적 행사는 뭐예요? 다 교회당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결혼 결혼도 사실은 청교도들이 교회당에서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초기에 청교도들은 목사가 주를 쓰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법의 법률 관련된 어떤 장이 결혼식 주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될 수 있는 한 예배당 안에서는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하긴 했어요. 교회 앞라뜰 있죠. 하긴 거기서 그러나 청교도 후기로 넘어가죠. 미국 같은 경우 후기로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리고 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기와 후기가 그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중요한 사회적 행사는 다 교회당에서 이루어진 교회당에서 목사는 그 마을의 첫 번째 시민 목사는 그 마을의 첫 번째 시민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사회에서는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목해자의 한마디 목해자가 그 당시의 도시에 그 당시 마을의 어떤 모든 공공분야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쳐요.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도 이미 지나갔죠. 오랜 오랜 시기죠. 옛날에 한국의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 가서 집회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회 시간이 집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옆에 있는 운전사가 너무 운전을 옆에 안내하는 분이 너무 운전을 잘못하니까 당신이 운전대를 타본 거예요. 아주 한국식으로 폭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번에 대번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왜 당신 그게 아냐 목사님이 내가 지금 교회 집회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랬다고 경찰이 아무 말도 안하고 바로 그냥 보내줬다.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던 옛날 70년대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도시 외 지방 같은 경우 아직도 목해자의 권위는 경찰들이나 이런 공공분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줘요. 아직도 아직도 그래요. 왜냐 그런 청교대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전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는 나도 목해자지만 내가 어디 가서 목해자라는 걸 밝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안 밝히는 게 속 표현하지. 왜 지금 시대 사람들이 목해자를 정상적인 정말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사회적 현상이 여러분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여러 종교가 있고 원래 우리나라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핑계에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낙인이 찍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어떤 가르침 말과 행동에 권위가 없어요. 이미 교회 안에서 권위가 실종됐잖아요. 어제 내가 아침에 잠깐 페이스북에다 잠깐 링크했다가 그냥 내려버렸어. 그런 거 올려서 뭐 하겠냐. 우리 전병우 뉴스앤조에서 또 전병우 1인 시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막 영상이 있더라고요. 누가 걸어놓더라고요. 가지고 그냥 1인 시위하는 거야. 그 앞에 가서 홍대 세교 앞에서 이렇게 팻말 팻말에 참 아주 낯뜨거운 전병우 그 양반이 뭐 한 짓 그래 써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홍대 세교 앞에 기독교인들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나다니는 거 거기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있겠어. 그걸 보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내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뭐 진짜 그 사람 오하심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병우 이나 이런 데 있는 교회나 똑같이 보는 거야. 아 목사들이 다 지에서 저런 시를 하는구나. 아 목사들이 다 겉으로는 저렇게 뭐 하나님이 뭐 거룩하청 하더니 다 지에서 뒷구멍에서 저런 호박씨 까고 있구나.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나 그거 보면서 이게 참 내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걸 미리 한번 내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또 강의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기독교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게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먹혜자가 되면 정말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도시 사회는 뭐 교회도 많고 누가 먹혜자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지방은 안 그래요. 지금도 지방은 아 저분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야. 그리고 또 이런 지옥도 뭐 이 슈퍼 순댓국집 사장님도 내가 먹혜자인 거 알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다 보면 이제 가까이 뭐 알게 돼.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먹혜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청교도 목사들만큼 정말 권위가 있고 경건하고 참 얼마나 더 진짜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야. 지방은 특히 더 그래. 지방은 아직도 교회가 뭐 이렇게 많아도 지방이라고 하는 게 서울보다는 확실히 좀 폐서적이고 지역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큰 교회 목회자는 아직도 영향력이 지역 유지가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목회자가 잘하면 괜찮지만 그 목회자가 못하면 그 지역은 안 돼. 안 돼 버려. 힘들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미국 사회 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태폐적이고 더럽고 진짜 추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러나 그 사회를 초기부터 시어잡고 사회를 바르게 형성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누구냐면 청교도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어때요. 강력한 청교도의 윤리 도도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인권 정의 어떤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뿌리를 내린 게 다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 청교도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교회의 내가 일부 귀판하는 유사교육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미나하고 청교도로 주제를 세미나한다고 해서 그게 청교도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자신이 청교도 목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안에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청교도 개혁주의를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틀리다. 지금 이런 인식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인식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지들끼리 청교도가 어쩌고 개혁주의가 어쩌고 떠들고 있냐고. 나가볼 때도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렇다고 지들이 교단에서 청교도 개혁주의 원리를 강하게 주장하다 쫓겨나기를 해. 그렇다고 노예에서 쫓겨나. 탈퇴를 해.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응? 응? 최근에 WCC 광주에 있는 거 안되었기요. 그 목사님. 그분도 나한테 전화를 몇 번 주셨는데 아까 문자 왔더라고요.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노예 통합직에서 노예 재판한다고. 3차 재판한다고. 그분도 교인이 한 천명 이상 되고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하지만 어떤 WCC는 이게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노예에서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청교도 개혁주의 목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합동 측에? 있냐. 없잖아요. 교단 탈퇴한 목사 있어요? 아마 속으로는 우리가 교단 안에서 변화는 시켜야지. 변화는 무슨 변화 지들이 변화돼서 똑같이 되고 있는데 교단 안에서 왜 우리 교단 알파쿠스 하냐? 왜 우리 교단 두 날개 하냐? 합동 측이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항의 현장이 있냐고요. 기껏 세미나에서 강연 못 변한다고 되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네반신학교나 우리 선민교회나 또 우리 벤더피리탄이나 이런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런 것이 정말 진리라고 깨우치고 그랬다면 확고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한운동 만운동 미지근하게 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동화돼요. 동화돼요. 지금 동화되고 있잖아.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지역에서 벌써 이 교회는 다르다. 이 교회는 같은 교회지만 너무 틀린 교회다. 이런 인식을 이런 게 있을 때 그 교회는 굳이 밖에 나가서 전도지 안 돌려도 돼. 그런 짓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의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냉철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시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죽두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외놈이 외놈 도시가 교회 중심성에 대해 최초로 도전한 사건은 시청을 짓겠다는 어떤 제안에 시작되었다. 이 제안은 그 마을의 행사 몇 가지를 치르는데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시청이 그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79대 60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54년에 교회 맞은편에 시청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때요? 흐름이에요.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흐름 즉 뭐예요? 그 전까지는 마을의 모든 중요한 행사를 어디에 했었냐?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뭐예요? 그것이 시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교회 중심성에서 탈피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교회가 더 세속화로 이제 교회를 벗어나는 그런 이탈된 모습이 어때요? 분명하게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이제 봐요. 그러나 얼마 단순히 이제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은 사회적인 활동에만 변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 외놈 도시의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체 방향에도 변화되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일장의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지금 있어요. 자 봐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변화될 때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각이 변하는 게 어떤 식으로 분출되냐면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관습이 바뀌고 풍습이 바뀌고 모든 게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외놈 도시의 주민들의 사람이 이미 벌써 뭐예요. 이미 시청으로 결정되기 그 이전에 벌써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우리가 도시도 커졌고 사람도 많아졌고 행사 규모도 커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말고 시청 건물에서 하자. 이제 교회보다는 거기가 낫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가 벌써 이미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도시가 커지고 행사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 중요한 것을 했어.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변치 말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때요. 이미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적인 게 외적인 변화 이전에 뭐가 먼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요. 먼저 거기서부터 변화가 온 것이 밖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알면 안 돼요. 절대 거꾸로 알면 돼요. 거꾸로 제시하는 그런 이론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긴 한데 실제로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전체 방향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마을의 모든 주민은 심리적으로 이 틀에 속할 수밖에 없다. 재조정된 거기에 즉 구질서가 심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상징이었다. 그것은 기독교의 확고한 사실들을 기초로 틀을 갖추었던 예전의 인생과는 거기 줄을 쳐야 돼요. 영구에 물러가고 세속성에 물들어 그런 확고한 사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갈 삶의 방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기독교는 인간 삶의 중심 어떤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 그 뼈대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습니까? 세속성이 차지합니다. 세속성 세속성 그러니까 이 외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처음에 철저하게 청교도 중심 기독교 중심 교리 교리 중심 이런 진리 중심 어떤 도시가 어때요. 벌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속주에 물든 가치관으로 물들어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중심적 사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9페이지 하반 이상적인 여성관에 들어가 보면 거기를 뛰어넘어서 53페이지로 가봐요. 53페이지로 가면 외놈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청교도들 전통적 기독교 청교도 기독교회가 생각했던 여성상과 변질된 여성상을 아주 너무나 잘 비교해놨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중에 어떤 이성교조를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잘 보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전통적 청교도들의 여성상은 뭐냐면 경건입니다. 첫 번째로 경건입니다. 53페이지 하반절 그러니까 흔히 다음과 같은 가정이 존재했다. 여성은 천성적으로 더 경건하며 남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믿고 그 뜻에 순중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를 다스리는 방식의 일부라는 것이다. 남자는 하나님 밑에 있었고 여자는 남자 밑에 있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성의 능력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쉽게 복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이 여성의 고유한 영향인 가정과 여성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참 중요한 것. 오히려 교회의 사역은 가정을 돌보는 기술과 가상능력을 극대시켰다. 자 보세요. 청교도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의 첫 번째 동목을 볼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여성이 갖추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은 아니죠. 지금은 정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정말 아니. 만약에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굉장히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학대하는 사람을 볼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도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아마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썩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겠고 경건이라고 하는 감옥의 여자를 가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이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성경 베드로 사도도 그렇겠지만 여성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막 꾸미고 반지를 끼고 금 진주로 막 따고 이런 것이 여성이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건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가정을 잘 어떤 돌보는 이것이야말로 어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동물 두 번째는 순결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적 순결 이성적 순결 한 여성의 여성됨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숙함 그래서 여성의 타락은 허용되지 않았고 순진한 여성들이 도시의 남봉꾼들에게 자기의 순결을 고소 사생활을 하는 즉시 정신병원 수용자에 보내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우리가 나다니엘 호선의 주원구씨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 저자는 굉장히 청교도의 도덕관을 굉장히 혐오한 사람이에요 여자들에게 너무 지나친 정조 순결 관념을 호선은 아주 좀 혐오했어요 그걸 굉장히 여성 억압하는 하나의 족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원구씨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형성이 되는데 물론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귀담아드려야 될 교훈도 있긴 해요 인간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억압하는 이런 청교도 사회의 모순적인 내용을 거기서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청교도들은 어떤 여자 자체를 도덕적 유리적 틀에 과도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이 사실은 여자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지 여자들을 괴롭히고 여자들을 도덕적 유리적 과목 안에 딱 괴롭혀서 그들을 어떤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홍글씨 같은 경우는 마치 청교도들이 그런 여자를 아주 그런 식으로 확대한 어떤 전통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 여성 청교도적인 덕목으로 확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심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에서 나쁜 이미지가 그 책 때문에 많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왜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들은 굉장히 여성과 아이들 약자를 아주 아주 잘 보호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여성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어떤 여성들을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여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니란 말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적 순결 이런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 때 결국 여성 자신이 행복하고 여성 자신이 어때요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성을 위한 것이지 이게 이게 마치 여자를 학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대 문화관과 너무 틀려요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의 후반부에 가면 여성들이 오히려 페미니즘 때문에 불행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정 안에 머물 때 더 행복했고 더 좋았지 그 페미니즘 어떤 여성해방 여자들이 자유롭게 어떤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사회생활하고 오히려 그게 불행하다 이거예요 불행하다 낸시 피어스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하잖아요 세 번째 동목은 뭡니까 남자에 대한 복종이다 이거예요 남성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오늘날 관점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대다수의 여성들은 싫어합니다 지금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아니겠지만 일반 세속 사람들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달라 이런 얘기하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선 보는 자리에서 했다가는 그 사람은 100% 천번 만번 손을 봐도 결혼할 감황성이 절대 없어요 지금 어떤 여자가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달라 이런 얘기하면 어떤 여자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완전 어디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나한테 이상하게 보죠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절대 유교적 관점에서 복종이나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말에서 말하는 복종은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누가 먼저 지음받았습니까 아담 남자가 지음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갈비떼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치 꼭 노예 학대 어떤 여성을 이용한 여성을 천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복종은 성경에서 단 한 군데도 그런 복종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교가 그런 복종이 강하죠 이슬람교는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는 여성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3명 4명까지도 결혼할 수 있고 지금도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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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는 여성을 정말 학대하고 그 가족 안에서 여성의 어떤 수치와 불명의 세력을 버렸으면 가족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히려 여성을 참 더 우월하게 더 존대한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구사회에서 항상 여성과 아이들을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여성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암만 뒤져봐요 플라톤이나 소쿠라테스 아리스토텔에서 그런 얘기했나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경은 여성을 인격적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 얼마나 성경이 참 여자를 하나님의 존귀하심 원래 드러냈습니까 그런데도 페미니즘 주의자들이 바울은 여성 학대 여성 혐오자다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펼치고 기독교는 여성을 학대하는 종교다 진짜 여성을 학대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죠 내가 볼 때는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여성을 학대하는 종교 칼톨릭도 마찬가지 수녀 수녀제도 봐요 마치 하나님께 평생 헌신된 말은 좋죠 말은 그러나 그건 여성 학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성을 학대하는 종교가 뭔지를 제대로 드러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정살림의 동목이 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여자가 가정살림을 잘하는 걸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동목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여자는 어때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와 남동생과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흥겨운 가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가정살림을 잘 못하면 그 여자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아무리 지적이라도 그 여자는 여자의 본래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가정살림을 잘하는 것보다는 직장생활 잘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자들이 가정을 잘 살리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내 좋아하는 일에 여자들이 잘하면요 가정에 문제 생기지 않어요 자녀들 문제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당과 하와를 맺어주셔서 어때요 그 아당과 하와가 서로 간에 하나의 한 몸으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조직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성경에서도 그래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의 가족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해서 충실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그러나 남자가 여자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혼을 하고 뭐 그 사람은 별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별벌이 없는 인간이다 네가 뭐 아무리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정치생이든 대그룹의 회장이든 간에 자기 가정을 목사도 마찬가지죠 수십만 대형교회 목사는 뭐 하겠어요 자기 자식들 방탕하고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목사에요 사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돌보는 것 못지않게 사실 자기 가정도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그동안 그거는 좀 이제는 이제는 고쳐야 돼요 목회자에게 가정을 소홀히 할 만큼 목회를 목회 어떤 전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참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그것 때문에 희생된 참 목회자의 가정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목회할 때 가정을 절대 내팽개치면서 목회 성공하는 건 꿈도 꾸면 안 돼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그건 패배한 거예요 그건 가정이 가정이 실패했는데 교회가 뭐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이 천면만 명 그거 아무 짜여도 쓸모없습니다 아무 짜여 쓸모없는 그건 그런 건 그거는 절대 실패한 거 실패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자기의 가정을 먼저 잘 돌보면서 교회를 돌보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거지 가정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마요 그렇게 하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냥 바울처럼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아주 교회에 그냥 불철주야로 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나 가정을 대팽개치고 나는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도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러면 안 돼 특히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를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목회자는 그런 것부터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건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이고 목회자도 온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대팽개치고 교회 사회만 잘하면 돼 이러면 그거는 아주 그거는 정말 정말 사단에게 너무나 참 많은 그 잘못된 기회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도 오늘 우리 시대는 여성 상위 여성의 어떤 인권 그건 중요해요 그건 뭐 두말할 것 대충 그러나 여자들이 근본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국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성을 여성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살림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게 이상적인 국가예요 근데 미국도 이미 1960년대 지나서 그게 무너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1960년대까지는 미국도 남자가 혼자 직장에 다녀도 얼마든지 그 가정의 경제가 유지되어 있는데 70년대 들어와서 그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자가 같이 직장생활하지 않으면 가정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얘기한다면 이 세계가 국가의 운영자 경제를 관리하는 운영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될 문제예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자까지 직장에 끌어들이는 사회구조는 좋은 사회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내가 신문을 보는데 점점점점 어떤 신문의 내용이냐면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편한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더 빨리 GMP가 올라가고 더 선진국에 빨리 간다 지금 신문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가정이 파괴되는 건 파괴되든 뭐가 됐든 상관없지만 국가 경제는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아이들 청소년들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엊그제 신문 통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그 우울증이 결국 우울증이 온다는 얘기는 자살을 충동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분명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정치가는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만 해도 되는 그런 사회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정치가지 여자들까지 직업전선에 나와서 일해야 될 사회구조 그런데 문제는 세계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철저하게 딱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물처럼 그러니까 설령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도 어때요 이게 못 만드는 거 왜 경제구조가 딱 이게 오밀조밀하게 이게 그물처럼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경제구조를 이렇게 자꾸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이 세력들 때문에 어때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목회자들이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렉석스와 올리브나무 이런 책들 세계화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지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 세계화를 비판하는 거는 꼭 좌파에서만 그걸 비판한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파의 진영도 그 세계화가 나은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히 어떤 좌파의 논리로만 보면 안 돼요 사실 이 세계화가 사실은 가정을 파괴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여자가 직장생활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가정을 소홀할 수밖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직장생활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이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이 여성의 자리에 남자가 남자의 자리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 부분을 지혜롭게 이걸 다룰 수 있는가 이걸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교회는 이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여성들에게 영적인 어떻게 하면 가정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야면서 어떤 제안을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원론적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가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것이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적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여성상이 지금은 다 상실이 됐죠 지금은 여성도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할 수 있는 능력 지적능력 사회에서 뭔가를 주어줬을 때 그걸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 지금은 지금 여자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여대생들이라든가 중고생도 마찬가지고 귀여운 여성 지금은 여성들이 그걸 원하는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원하지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거는 완전히 19세기 옛날 조선시대 때 여성상이지 지금은 이런 거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도 그런 걸 이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러니까 이게 보여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배우죠 그런데 교회가 이미 기독교 세계관 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렸어요 벗어나버렸다는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한테 만약에 어떤 이런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교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목회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뚜렷한 신앙적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넘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좀 보고 57페이지 58페이지로 넘어가면 58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다른 또 하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19세기 후반에는 파급력 있는 알미니안주의가 부상했다 58페이지 중반절에 이 시대는 개신교 신앙이 전국에 영향을 준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기질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1차 대각성이 지나고 2차 대각성이 지나고 난 뒤에 얘기예요 과거의 성교도 체제는 칼빈주의 신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한 체제예요 자 여러분이 1차 대각성과 2차 대각성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1차 대각성과 2차 대각성은 너무나 달라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진짜 대각성은 1차 대각성 그러나 2차 대각성은 아니에요 사실 2차 대각성은 너무나 인간의 기교와 알미니안주의 또 여러 잡담 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대각성은 순수한 하나님에 의한 대각성이지만 2차 대각성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 아래 1차 대각성 운동으로서의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칼빈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각성은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휘필드 진짜 말 그대로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 주의 어떤 개신교 종교개혁의 원리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1차 대각성이지만 2차 대각성은 아니에요 2차 대각성도 물론 오랜만에 1차 대각성이 지난 이후에 오랜만에 찾아온 어떤 교회 영적 각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2차 대각성은 찰스핀이나 그 외 여러 알미니안주의자 합리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서 일어난 각성이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본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2차 대각성은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대각성이라고 여기고 싶지도 않아요 자 19세기 후반에는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2차 대각성 이후에 19세기 이후는 알미니안주의가 결국은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지 마스턴이 지적하듯이 알미니안주의는 능동적이며 자신감에 차있고 민주적인 미국적 분위기에 딱 맞다 딱 맞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알미니안주의가 왜 이렇게 확산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회개할 수 있다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오중 축복이니 뭐 봐요 그런 걸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의 충만한 자의 설교를 들으면 막 힘이 생겨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집어 풀 것 같아 그러나 칼빈주의에 충만한 설교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설교자들이 들으면 사람들에게 어때요 막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설교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패한 자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자들이 정확하게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설교자들은요 이게 차이가 커요 지금 오늘날 보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설픈 알미니안주의자들 차라리 저 여의도처럼 그냥 아주 화끈하게 알미니안으로 대들면 좋겠는데 지금 대다수의 장로교 목사들 보면 어설프요 어설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솔직히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차라리 저 여의도처럼 그냥 화끈하게 설교하면 차라리 더 낫겠어 그럼 잠깐 좀 기운이라도 주지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가 완벽하게 구현했죠 이 찰스 피니 이 찰스 피니가 참 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찰스 피니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지만 한편으로는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참 탁월해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만약에 히필드나 스폴찬이나 로이드 전스 목사님처럼 이 개혁주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 찰스 피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교회를 에드워즈 못지않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찰스 피니가 결국은 교회를 알미니안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심지어는 또 펠라기안적인 그러한 형태로 변진시키는 아주 참 엄밀히 얘기하면 이단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대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에 어떤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은 이 찰스 피니 우리가 찰스 피니를 좀 연구를 해야 돼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찰스 피니의 아류에 불과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상당히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연구해야 돼 단순히 에드워즈만 연구하면 안 돼 찰스 피니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가 어떤 부분에 신학적으로 묻는지 연구해야 돼 근데 찰스 피니의 설교집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탁월해요 탁월해 탁월해 오늘날 이런 어설픈 우리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싸구려 보금주의자들하고도 내가 볼 땐 더 어떻게 보면 나은 것 같아 어떨 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해 찰스 피니 그러면 안 돼 제대로 알고 나서 비판해야지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 신학 실종이나 우리가 이제 나는 지금 이거 신학 실종 거룩하신 하나님 윤리 실종 탁월한 거 있어요 이거를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지금 다 요구는 강의를 하려고요 이걸 다 하게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여튼 정말 신학적 지평이 엄청나게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저희 제너바 신학교 강의를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도 은혜로운 강의되고 또 저희들을 명철하게 깨우쳐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그리지도록 불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준비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며 오 강의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